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오늘은 뱅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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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conciliation 뱅뱅 뱅 뱅 뱅 뱅 뱅 간장게장 안녕하세요. 줄리엣입니다. 오늘은 간장게장을 준비해봤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랜만에 게장을 먹어보는데요. 제대로 먹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추 초콜릿 소스 콘장 사과 사과 가위로 달달해요 소스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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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찹쌀떡 천천히 먹었으면 더 맛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찹쌀떡 오징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